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인회의 함께 하셨는데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진행된 그런 최고인회의 신선하네요. 처음 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 월요일 고정 코너 안진걸 민생경제조사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라서 한 주 좀 쉬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휴가도 없는 남자, 월요일이면 무조건 찾아오는 남자 안진걸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저희가 여기를 갔었죠? 박정호 피디님이랑 함께 오세훈의 남자. 맞습니다. 너무 더웠었어요. 세상에 세월호 다른 것도 아니고 진상규명도 아직 안 됐는데 피눈물이 여전한데 이걸 없애려고 하다가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국회, 또 뜻 있는 모든 이들의 반발, 반대 주변에서 어쨌든 한 발 물러섰어요. 서울시의회 옆으로 임시공간으로. 그런데 그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오늘 마침 여론조사 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서울시민들께서 그래도 존치하는 방향으로 또는 기념하는 방향으로 추모하고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는 옮겨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더 많았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겠죠. 이재용 가석방 여론도 여러분 질문지를 보면 경제가 어렵고 삼성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면 저 같은 사람도 아이고 안 됐네. 이재용 가석방 돼야겠네라고 답을 하죠. 그런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고 정치공작입니다. 언론들 보세요. 최소한의 추대와 가치도 없이 이재용 마치 이재용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망하고 삼성이 바로 망할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떠는데 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삼성그룹의 실적은 아주 호실적을 이뤄가고 있고요. 주가도 뛰고. 오히려 오너가 사고 안 치니까 그 기업 경영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발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이 망할 것 같고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재용을 석방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주장을 재개해서 펼쳐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질문도 그렇게 유도하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막 몰아가니 무슨 투자 결정을 못하고 어쩌저쩌 계속 몰아가니 가슴 거래 높게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밑바닥 여론은 민심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참에 반성하고 제값 치르고 그래서 경제적인 사법적인 사회적인 실현한 다음에 삼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값 치르고 반성 기피하고 다시는 오너리스크 저지르지 말고 총수범죄 저리지 말고 노동자들 집밥지 말고 소비자들 기만하지 말고 엊그제 그래서 삼성생명 안보험 환자 문제 해결했는데 그런 건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신뢰를 해보는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님을 다시 지지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 국민들 저는 대다수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삼성 안보험 환자 문제들이 해결됐는데 삼성물산 철검인 세 분이 투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십 수년째 예전에 강제 철거를 당했는데 과천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세 달치 영업보상금만 받은 거예요. 상인들인데 거기서 쭉 매덕의 권리금과 초기 투자자금이 있을 텐데 세 달치 영업보상금만 주고 몰아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십 수년째 투쟁하고 계세요. 제가 피곤하지만 다시 이분들을 위해서 삼성과 지금 투쟁도 하고 중재도 하려고 합니다. 안보험 환자분들 문제 해결한 것처럼 다시 한번 나서서 삼성이 사회적 신뢰 회복하게 해서 이렇게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분들 삼성물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해 나서라. 네. 뭐 어딜 가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진걸 소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도 맥도날드 사태 지금 11시 안에 맥도날드 본사로 달려가야 됩니다. 본사가 달려가서 이거는 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도 안 여러분 이 오세훈 이야기를 제가 꺼내든 건 2주 전에 우리 박정원 피디님이랑 그 엄청난 폭염 속에서 저희가 거기를 갔는데 정말 한국 사회가 아주 시간이 빠르니까 벌써 그게 아주 오래전 같은데 2주 전이었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오세훈이 강제철 안전거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시의 옆에 서울시의 옆에 지금 임시 공간이 설치됐고요. 시민들의 여론도 반대 설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원 관계 엄청 넓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그러면 시민들의 조망권이나 시민들의 보행권이 최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켠에 촛불시민혁명 기념탑과 세월호 추모 공간을 같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심지어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편 추모도 하고 안전사회도 다짐하고 한편 또 촛불시민혁명을 이렇게 기념하고 추억하는 그런 기중한 공간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하면 뭐든지 됩니다. 비록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가 나쁜 짓까지 해라고 우리가 면접을 준 건 아니다. 끊임없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견제하고 투쟁하고 캠페인하면 더 좋은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사실 선거에서 일부 안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념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이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선거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번 다가오는 대선 정말 여러분 정신 맞짝 차리고 특히 저는 오마이뉴스의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 입장으로 법,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총단결로 더 좋은 정부를 창출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빅팀, 큰팀, 온팀이 돼서 큰팀 한팀이 되어서 반드시 더 좋은 정부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도 갔다 왔어요. 2주 만이니까 할 얘기가 많죠. 국회 앞에 지금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 앞에 농성원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현금 수송하는 노동자들이에요. 현금 수송. 많이 보셨죠? KFS님은 이렇게 까만 차 다니잖아요. 은행에도 보면 있고 ATM기 앞에 돼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인 자동 칠기 앞 시드기에도 있고 그렇죠. 딱 보면 은행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경찰에 준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거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제복도 입고 다니고 나요. 차량에 다 그런 것도 써져 있고 안전수송 KFS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은행 직원도 아니고 공무원 다니고 경찰도 아니고 청원경찰도 아니었던 거예요. 은행들이 최저가로 입찰해가지고 최저 용역비를 주고 현금 수송이나 은행들은 보관해야 될 금융기관은 보관해야 될 소리가 많잖아요. 각종 가입서류라든지 증빙서류들 계약서류들 투자상품들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본인들이 다 서명하고 부르는 게 많잖아요. 그걸 횡랑이라고 그러는데 현금하고 횡랑을 나르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분이잖아요. 20년째 최저임금만 받고 계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거기 20년 넘게 일하는 직원이 농성장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지난달 207만 원 20년째 일하신 분이 207만 원이면 거의 최저임금이잖아요.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네요. 저희도 저도 수없이 많은 민생문제, 노동문제 현장 뛰어다니는데 가불 문제 좀 이따 맥도날드로 가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들은 사상 최대 지금 탐욕을 부려서 코로나19로 대출받은 분들의 이자까지 막 올려가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시중에 4대 금융지주가 4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조 돌파했고요. 올해는 5조 가까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미 작년 실적에 거의 작년 실적에 80% 정도를 벌써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이면 작년 실적에 거의 1.5배쯤 될 겁니다. 2배까지는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영업이 그런데 그 돈은 90%가 이자입니다. 그 이자는 누가 냈느냐. 다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살기 힘들어서 빌린 서민들, 저소득층들 이자로 그렇게 배로 불린 거죠.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건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로 은행, 움직원들 급여도 올려주고 대당도 하고 다 좋은데 같이 살 생각을 해야죠. 같이 살 생각을. 코로나19 때문에 돈 빌린 분들 이자를 올리면 안 되죠. 오히려 이자율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더라도 같이 사는 상한 기간을 좀 유예해 주거나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상한 독촉하고 이자율 올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하는 분들이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이 전화가 옵니다. 은행들 때문에 죽겠다고 이런 놈들이 다 있냐고 그래놓고 자기들의 현금과 중요서류를 날라주는 분들 우리한테 체증금 20년째 일에 20년 넘게 일한 분한테 207만 원 주고 그러면 그 이하 분들은 다 체증 딱 체증금만 받는 분들 그렇죠. 그렇겠죠. 맥도날드도 똑같습니다. 맥도날드도 딱 알바들에 체증금만 주면서 유통기한 조작한 거 밝혀지니까 알바 책임으로 몰고 어떻게 그걸 알바가 알아서 합니까? 혼자서 합니까? 그렇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알바 다 해봤지만 알바가 사장님이 시키는 거 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유통기한을 뭐하러 조작하면 오히려 남아가지고 그렇죠? 딱 시간 끝나면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 찍어놨더라고요. 1년 가까이 수십 번 조작이 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가 더 고약한 건 햄버거병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위생을 철저히 한다고 주방도 막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냉동식품은 원래 유통기한이 있지만 해동이 되면 유통기한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2차 유효기간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2차 유효기간? 그러니까 2차 유통기한이 있다면 2차로 냉동을 냉동시켰잖아요. 그래서 무슨 빵이든 식재료이든 또띠아이든 그러면 더 일찍 상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통기한은 남아있지만 유효기간을 만들어서 이 안에 다 처리하고 아니면 폐기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스티커가리 그 위에 또 붙이는 거죠. 오늘까지 썼어야 될 걸 내일까지 쓰게 막 바꾸는 거예요. 스티커 위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이게 지금 동영상이 공개돼서 알바 노동자가 박수를 받아야 돼요. 공익재부를 아신 분이에요. 국민공익위원회 그리고 KBS 뉴스 크게 나갔어요. 내부에서 그 얘기 안 했더만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부엌에서 부엌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은밀하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개되니까 인정하면서 그 매장에서만 있었던 알바가 마음대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국민들이 두 번째 분노한 거죠. 알바 그걸 어떻게 혼자 압니까. 지시 또는 최소한의 조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본사 차원에서는 맥도날드가 여러분 작년에 영업 매출이 9,800억이에요. 햄버거만 팔아서 1조각간 매출을 올렸어요.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전국에 4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또 누가 이걸 주로 사 먹었느냐. 대부분 패스트푸드는 서민들 중산층들 그렇죠. 학생들 저렴하게 맞벌이 부부들 인근의 시간에 쫓긴 직장인들 그렇죠. 노동시원에 찍힌 직장인들 실시간도 없는 직장인들이 빨리 먹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아하 못 가진 자들은 부정식품 또는 부정식품 그 이하의 것들도 먹어도 돼.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그런 취지로 말했잖아요. 와 하필 딱 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나의 항의방문 1차 항의방문 오늘 2차 항의방문인데 여러분 네. 갔더니 거기 항의방문 오신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팔아 네가 말하는 유통기한 지나고 부정식품 분양식품들 또는 그 아랫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못 가진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는 건데 네. 그거 먹다가 상하면 어쩌려고 하냐 그러다가 막 아프면 어쩌려고 하냐 얼마든지 냉동식품을 해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이기 때문에 상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렇죠. 그것을 정말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먹는 사람들의 심경을 헤아리지 못하고 실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마이 뉴스에도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유통기한 지난 거 억지로 먹어봤느냐 돈이 없어서 저도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진짜 10년, 20년 전에 참여연대 다니던 때 최저임금만 받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삼각김밥 시간 지난 거 점주님한테 갖고 가서 지금 시간 다 지났거나 시간이 곧 지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제가 먹게 좀 해주십시오. 자주 가는 곳이니까 먹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시간 지난 걸 유통시켜서 편의점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진짜 폐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딱 알바나 점주님이 제가 현장에 가보면 이래요. 딱 통을 갖고 다니면서 신선식품 있잖아요. 일단 그것들 보고 1분이라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딱 집어넣어요. 폐기하거나 아니면 진짜 가난한 점주님들 알바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렇죠. 저는 먹어봤잖아요. 최재형 씨 최재임금으로 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윤인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120시간 일 안 해봤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윤석열 씨하고 최재형 씨는 여러분 윤인숙 씨까지 이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대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1일 1 망언 1일 1 실언하고 망언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유통기한 진한 불량식품 그 아래 것들도 먹으면서 그다음에 체제임금 시급 올해 8720원인데 그것만 받으면서 그다음에 120시간씩 한번 일해봐야 됩니다. 한 달만 일해보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알바노조 체제임금 전국 빈민노조 같은 거 만들어서 대무할 사람들입니다. 워낙 자기들 목소리가 크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궤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금수저의 철학 수구 기득권 재벌 대기업들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없이 사는 놈들은 123시간 일하면서 네가 돈을 벌어 체제임금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체제임금 인상은 범죄야 체제임금 지금 체제임금도 문제가 많아 오히려 더 내릴 수 있어야 돼 기업가가 원하면 그리고 네가 일자리 필요하면 체제시급 안 되는 것도 네가 가서 일하면 돼 그러면 너무 돈이 작아? 그럼 120시간 일을 해 그래도 돈이 없어?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어 당장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암 걸려? 그러면 실험실에 지처럼 임상 실험 중인 약을 먹어 주사를 받아? 그렇게 버텨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감히 감히 그 세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악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소한 이건 악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마 같은 정말 듣기의 서민들 장시간 노동이 시달리고 과로서 당하고 택배노조가 바로 규탄 성명 냈잖아요 윤석열한테 택배노조가 윤석열을 규탄 성명 왜 내겠습니까 특별히 낼 일이 없죠 이분들이 그렇죠 그건 못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대요 주 70시간 80시간씩 이래서 동료들이 과로사로 쓰러져 죽었고 지금도 맨날 그래서 아직 또 쓰러졌다 과로사 끝장내자 이 피켓 다들 오늘은 더 늦어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 피켓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납니다 오늘은 더 늦어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분 못 돌아오셨어요 불기의 객이 되셨어요 근데 거기다 120시간을 그리고 이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 보니까요 딱 최저시금만 줘요 진짜 8720원 팀 리더 오랫동안 일한 알바 리더가 있거든요 30원 더 줘요 시급 그리고 그 사람들 책임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햄버거병도 아직도 걱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햄버거 패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거기에다가 유통기한까지 줘자 그래? 그래놓고 알바에게 책임을 물어? 그래놓고 앞으로 안에서 못 짓게 휴대폰을 압수를 해? 사용을 못 하게? 심지어 바지를 제공하는데 주머니가 없어요 휴대폰을 집어넣을까 봐 이건 파면 팔수록 이게 21세기 2021년에 노동한 게 맞는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는 맥도날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도듬하고 있다는 쿠팡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삼성 이런 데서 아직도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우리 이번에 정웅태 선수인가요? 근대 5종에서 처음으로 메달 따신 분 동메달 문재인 대통령님이 축하한다 3위 사이 너무 아름다웠다 감동적이었다 입장을 냈잖아요 축하 성명을 그랬더니 대통령님 참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해요 한편으로는 눈부심 경제발전과 민주화 투쟁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가고 있고 경제도 세계 7,8위권으로 진입을 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저도 이번 올림픽에 안산 선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멋있으니까 용철 선수 따님도 그렇고 여서정 선수인가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 김현경 아 정말 멋있었죠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힘이 났어요 남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긍지와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고군분퇴했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 이면에 체제 시급만 받고 유통기한 조작하고 심지어는 지시받거나 조장 제가 조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본사에서 맥도날드 지경점에 맥도날드 대부분 지경점이거든요 스타벅스는 100% 지경점이고요 그래서 재난종급 나오면 1차 때도 그랬고 앞으로 5차 때도 스타벅스는 서울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경점이 자기 동네에서만 포인트를 쓰게 돼 있잖아요 광역시도 안에서만 그냥 안 그러면 서울로 쏠리니까 사람들이 서울 자주 가는데 거기서 다 써버리면 동네 경제 활성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중소매장이어야 돼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대기업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거기서 알바들도 많이 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무슨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아니고 생활 밀착형 없으니까 사용을 허용을 해준 거예요 어허 이거는 이제 동네 찻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항의가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왜 저기는 대규모 매장인데 사용을 나가야 되냐 근데 시민들은 또 스타벅스가 가깝고 팬들이 많으니까 허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절축을 했냐면 그러면 이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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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가 있는 데서만 왜냐하면 그러면 그 광역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그렇네요 네 단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중소상공원이잖아요 지점의 본점 주소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같은 맥도날드에도 보세요 프랜차이즈다 근데 가맹점주가 중소상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서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스타벅스는 못 가요 동네에서는 서울이 본점이고 서울을 봐야 돼요 지역에 있는 건 전부 다 지경점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상공원이 운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맥도날드도 똑같아요 맥도날드나 몇 가지 대기업 그런 중견기업이 그런데 지경점은 지경점은 본사 주소에서만 만약에 본사 주소가 경기도에 있는 프랜차지다 그러면 지경점은 그러면 본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본사 주소에서만 프랜차지는 아무 데서 쓸 수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프랜차지가 하나도 없어요 100% 지경점이에요 맥도날드도 한 80%가 지경점이에요 지경점은 지경점 주소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재난지원에 상식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로스를 최소화하라고 본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로스 손실 손실을 최소화하라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식자재를 다 써야 되겠죠 남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식자재가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비용이 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걸 버리니까 또 사야 되죠 일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발생하죠 네 그 다음에 물건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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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제 사용할 물건을 다 준비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 안 팔려서 내일까지 이걸 써 근데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건이 모자라는데 손님 오니까 물류 비용이 발생해야 되죠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빵 좀 더 버려주세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로스가 발생하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네요 최소화해라 그럼 가맹점주들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면 일정하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가 부당한 지신을 하면 저항도 할 수 있고 대모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가맹사업 그걸 가맹사업법이라는데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본사랑 교섭도 할 수 있고요 노동자들 노동삼권이 있는 것처럼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에게는 가맹이권 대리점이 있군 있어요 점주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본사랑 교섭을 할 수 있고 근데 직영점은 어떻게 될까요 직영점은 직원들이야 직원들 쉽게 봐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위에서 고가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너네 지점 엄청 손실 많더라 로스 많더라 비용 많이 늘었다 너 뭐냐 그러면 압박감 가지겠죠 알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점장님 요통기관 다 돼가는데 어떡하죠 내일 아침에 빵 내일 아침에 쓸 빵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뭐 내일 내일까지 써야지 내일 쓸 빵 없으면 어떻게 해 니가 인마 알아서 해 팀 매니저 니가 알아서 해 알바 매니저 대빵 알바 리더 그런 식으로 만약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야 나 진짜 본사로부터 너무 압박이 심한데 조금만 도와주라 스티커 이거 하루 지난달에 해서 사람 안 죽잖아 윤석열하고 똑같이 말이야 그렇겠네요 어차피 패스트푸드 좀 다 가난한 애들이 오는 거야 건강 생각 못하는 애들이 오는 거야 몸에 안 좋은지 알면서도 먹잖아 스티커 가려야 하자 소름돋아 소름돋아 이래서 가는 중도 있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고 착실하게 양심줄이라는 맥도날드 직원 선생님들이나 알바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몇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 거로 추정이 되고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저희는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합니다 다 똑같은 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성실하게 이랬던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알바가 그걸 밤에 남아서 그게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빵이나 또떼가 이렇게 엄청 쌓였는데 그걸 다 가리려 하는 거예요 날짜를 하루나 이틀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매장에서만 있었겠냐는 거죠 전국에 400개 넘는 매장에서 상당수 매장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다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소비자 단체들 다 끼고 외부 전문가들 끼고 그렇죠 매장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와서 스티커 가리가 되어 있는지 위에 덧붙였는지 또는 뗐다 붙였는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서 전수검사를 해서 국민한테 낱낱이 구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고 그다음에 알바한테 지금 정직 3개월을 중징계를 내렸는데 알바 청년에게 철회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본사 책임자나 직원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고 다시 이런 일이 좀 취하고 그리고 이참에 최저 시급이 뭡니까? 세계적인 다북적 기업이 그리고 작년에만 9,800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시급은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도 스타벅스는 8,720원에서 80원 더 줘서 8,800원인가 기회예요 처음에 이제 알바에서 시작할 때 그렇기라도 아주 많이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체제 시급 플러스 알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체제 시급만 받으면 여러분 주유수당까지 해서 월급으로 전환하면 180만 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대보험 떼잖아요 그럼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유수당까지 못 받으면 140만 원 정도로 떨어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보니까 세금하고 사대보험 떼면 160만 원쯤 실수령액 우리 세전 세후라는 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후 160만 원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교육비, 주거부,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최근에 식료핀비까지 급등하고 있던데 참 맥도날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1시 반까지 가고 또 끝나면 1인시 맥도날드 안국점에 가서 1인시도 하고 맥도날드 옷 입고 옷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맥도날드 알바노조에 참여하는 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윤석열 씨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공부합니다 맥도날드 홍보대사가 되십시오 유효기관 조작한 데 가서 봐라 이거 먹어도 못 가진 자들은 당장 안 죽잖아 그냥 버려서 음식물 쓰레게 되느니 니들 와서 먹어 한 200원씩 깎아줄게 지금 윤석열의 철학이 이거잖아요 하셔서 홍보대사하고 큰 문제 아닙니다고 1인시하고 제 옆에서 여러분 윤석열 씨가 제 옆에서 1인시하는 거예요 저는 맥도날드 유효기관 조작을 규탄한다 최저시급 인상해라 알바에게 책임 묻지 마라 이런 1인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윤석열 옆에서 맥도날드 책임 없다 유효기관 하루 이틀 지난다고 죽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거 500원 이나에서 팔아라 먹을 사람 못 가진 자들이 먹을 자유를 달라 그리고 알바 최저시급 인상 필요 없다 110시간 일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돈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병 걸리면 임상실험에 응해라 옆에서 하는 거죠 이건 저는 그 사람 지금 놀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철학대로 부과를 해드린 겁니다 발언대로 따라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최저형 시도 옆에 와서 최저금 인상은 범죄 맥도날드 최저시급 노동자들은 불만 품지 말고 범죄적 생각하지 말고 최저금 인상해달라는 건 범죄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 되지 말고 군말 없이 먹고 살기 힘들면 햄버거만 먹으면서 제일 저렴한 거 쌓달라 그렇죠? 쌓달라라고 했죠 쌓달라는 저기 아 롯데리아인가요? 버거킹 죄송합니다 우리 롯데리아들 이야기 저는 그래서 맥도날드랑 버거킹을 안 가고 롯데리아만 가끔 가니까 그래도 한국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다 일본 브랜드다 하긴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곳인데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윤석열 씨와 최재형 씨가 최소한의 정치인이고 인간이라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저시급 너무 작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상해 주시죠 패스트푸드 좀 안 그래도 건강 논란이 있는데 위생 문제를 통계하는 더 잘 지켜주시죠 오히려 그렇게 나서서 얘기를 좀 하고 그게 정치인이어야 될 얘기죠 저는 윤석열 최재형 씨는 정치인은커녕 그 다음부터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아니다 하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후보 자격도 없죠 여기는 인간 공동체 휴머니즘 공동체 지금 가장 훌륭한 심부름꾼을 뽑는 거거든요 마구 낫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다리 쫙쫙쫙쫙 벌리고 다니면서 함부로 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선거가 국민들 진짜 섬기고 특히 살경작자들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사람을 저희는 간절히 응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도 아닌 것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오히려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들이 짓거리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합니다 주로 공격한 게요 재벌 대기업 공격하는 발언 못 보셨죠? 비판하는 거?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 비판하는 거 못 들으셨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잘못하고 있는 건 많지만 체제임금 인상을 그렇게 공격해요 체제임금 제도 자체 체제임금 인상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윤희숙, 윤석열 체제임금 똑같습니다 임대차 산법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요 거기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80%가 지금 코로나19에 쫓겨나지 않고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45% 집이 없습니다 일단 정치하고 언론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이나 공인중개사들이야 그 법을 욕하더라도 최소한 언론과 정치인은 세입자 편을 들어줘야죠 사회경제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임무가 언론과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시장에 다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은 짓밟히잖아요 만인의 투쟁과 경제적 강자들 행포로 그래서 정치가 있고 언론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는 겁니다 무슨 하늘이 무너져도 정치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사회경제 약자들과 시민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대선 경선관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드러나고 있는 철학과 생각과 사회에 대한 이런 판단 이런 것들 저희 안진검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권자분들이 잘 알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체제임금 공격하죠 노동시간 단축 공격하죠 임대산법 공격해요 노동자, 서민, 중산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노동시간 줄이는 걸 원해요 너무 한국 국민들 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체제임금이나 임금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다음에 제발 일가급 유택에서 비싸지 않은 일가급 유택에서 괜히 집값 올라가지고 세금만 더 내느니 쫓겨나지 않는 일가급 유택에서 저렴하게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렵게 샀는데 제발 은행들의 이자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괜히 올라가지고 난 시세차익 누릴 것도 아닌데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싫은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상식적 일가급 유택자든요 그다음에 집 없는 40%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제발 살던 민간 임대차에서 아이들 학교도 6년째니까 학교 옆에 살고 있는데 나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코로나19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에 부작용이 있다고 쳐요 체제임금 인상을 처음에 1, 2년 많이 했으니까 부작용이 있었다고 쳐요 그런 걸 지적은 하더라도 일단 체제임금 인상이나 임대차 3법은 꼭 필요한 법이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전세물량이 부족하다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자 체제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했다면 좀 속도를 낮추자 비율을 낮추자 얼마든지 그러면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이자들은 다 짜고 짜 체제임금 제도 체제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주 52시간 노동이 기본인지 알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 전세계가 주 40시간으로 주 35시간이 기본인데 우리는 12시간의 노동법을 더 일하게 해놔서 주 52시간이 기본인데 40시간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고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거 가지고 그게 나라하고 경제가 많았대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공격하거든요 또 공통적으로 탈운전을 공격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온전히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더 짓는 것을 완전히 안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수십 개 짓겠다는 것 중에 몇 개는 폐기하고 좀 줄이겠다는 거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온전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지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된 거 너무 오래된 거 안 지어야 당연히 가동하면 안 되죠 체로노미 같은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100개 짓기로 했으면 예를 들면 50개 정도만 지어서 한번 신재생 에너지로 해보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생기면 흐름이고 그런데 그거 역시 예를 들면 너무 급격히 공사를 중단한다거나 그러면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안 짓기로 했던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올성인지 신고린인지 헷갈리는데 잠깐 공론화에 의해했는데 그걸 안 지으려고 했는데 공약에는 공론화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앞으로 짓는 건 자자 이것까지는 짓자라고 해서 정부가 수용했잖아요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완전히 가짜뉴스로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온전이 엄청 줄어든 것처럼 이야기해요 가짜뉴스죠 그래서 전략단이 생긴다고 겁을 줘요 가짜뉴스 온전은 늘어나고 있어요 온전 가동은 팩트로 앞으로 짓는 개수가 줄어든 거고 박근혜 정권 때 불법적으로 연장했던 1호기 그걸 하나 멈추게 한 겁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 야권에서 공격한 법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그것밖에 없잖아요 비전하고 정책이나 이런 거 대신 비판하는 정권 비판하는 데 비판인데 그것도 다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하는 비판만 그러면 그걸 즐기는 자들은 누구냐 재벌 대기업 가진 자들 부동산 투기꾼들 여러 채로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 온전 마피아들 왜 이런 발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금융권의 폭리나 탐욕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한 거 하는 거 봤나요? 이자를 올리면 어떡하냐 이자 내려놓은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대학생들의 교육비 무상교육 하겠다나 반값 등 하겠다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럴 시간에 그런 정책을 내놔야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지 저는 정말 국민의힘의 지지자분들도 우리 방송에 가끔 들어오시니까 때로는 종종 글도 남기시던데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줄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쉬고 싶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요 어떻게든 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일 안 하고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생산성 높습니다 집중해서 일 잘합니다 교육 수준도 높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쪽 방향 가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니 뭐 년용물은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해야죠 다짜고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을 그게 뭐 엄청난 범죄인 양 제약인 양 몰아가는 자들하고는 이건 대화나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몰아내야 되고 퇴출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품격 있고 합리적인 보수들이 좀 득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맥도날드 문제부터 해가지고 보수 특히 야당 주자들의 얘기까지 쭉 풀어봤고요 제가 그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매불쇼에 가서도요 윤석열 씨 최정희 씨에 대해서 국회화폐 현금 수송 노동자들 농성장에 니네들 한번 가봐라 당신들 금수수들이 맡기는 현금을 안전하게 날라주는 분들이다 그 사람들 은행에 막 10억씩 돈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20년째 일하고 207만 원 받고 있는데 니네들이 한번 그거 일하면서 일하면서 체증금 인상이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지 봐라 그 노동자가 그래요 207만 원도 그나마 체증금 인상될 때 조금씩 오른대요 그러니까 체증금만 주니까 20몇 년 일하는 사람은 체증금 조금 더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선 직원들이 체증금 주니까 그의 선배 직원들한테 조금 더 올려주는 거죠 체증금 인상분만큼 만 원, 2만 원 윤석열 씨, 최재형 씨, 윤희숙 씨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속고대제해야 됩니다 맥도날드 알바이신 분들한테 체증금 8,720원이 웬말이냐고 절규하는 분들한테 8시간, 9시간, 10시간씩이라면서 체증금만 받는 분들한테 석고대제해야 돼요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과연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좀 짧게 보면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추경 통과됐을 때 소득가위 88%에 주게 돼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면 못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12% 12% 무려 600만에서 650만 또는 기재부가 자꾸 기준을 까다롭게 하려고 하니까 많게는 7,800만까지도 배제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시군구 건의한 거죠 파주, 오산 이런 데에서 우리가 화성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일부 낼 테니 도에서도 일부 내서 여러분 지방자치는 광역 지자체가 있고 기초 지자체가 있잖아요 맞아요 매칭을 해주죠 시군구가 있고 광역 시도가 있고요 반반식이라도 내서 하자 경기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경기도 내 7개 또 시군구에서는 시군에서는 어렵다 재정이 많이 드니까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근데 오늘 어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가자 12%의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가 88%를 결정했다더라도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원래 그게 지방자치거든요 그렇죠 중앙정부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우산급식 경기도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범죄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나 정승윤 후보님이 그걸 중앙정부의 기조를 흔드는 잘못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이낙연 후보님, 정승윤 후보님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도 많지만 저는 그건 단호하게 문제제를 하고 싶어요 중앙정부 정치를 무조건 따르는 게 지자체가 그러면 박원순 지장이 박근혜 정권 때요 그다음에 이면막 정권 때 친환경 무상급식 중앙정부에 반기 들어서 한 거잖아요 무상교복 그다음에 시립대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성남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전부 다 중앙정권의 반대를 뚫고 방위를 뚫고 해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지리받고 야당이 당시 이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돈 한 푼 안 줘도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요 광역시도가 50%, 교육청이 50%, 광역시도가 30%, 기초지자체가 20%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책도 많고요 무상교복도 중앙정부는 안 했지만 특정 지역이 먼저 했어요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왜 니네들만의 나쁜 놈들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정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따라할 게 그랬어요 지금 무상교복이 전국화된 거예요 그게 퍼진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의 지적은 차라리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경기도만 하면 어떡해요 타 지역은 어떡하라고 저는 그런 지적이 오히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심이 어떻게 합니까? 중앙정부가 88%인데 왜 딴지를 거냐 그건 지방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민주구가 아니죠 그것은요 나쁜 짓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만 안 하는 데가 오히려 왜 고통받고 있네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처럼 다른 데까지 같이 해야 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지적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다른 16개 광역시도에 다 제안해라 경기도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경기도만 하면 다른 시군이 배제되어 있는 분들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경기도민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결의를 한 것 같아요 12%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이나 경기도에서 나서서 이렇게 대비상 그다음에 전국 시장군수협회가 있어요 시장구청장군수협회 기초단체장협회가 있어요 법정기구인데요 지방자치법상 이분들이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12%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우랑 탈락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비용이나 선별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각 시군구가 엄청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도 계속 전부 100% 다 지급해야 된다고 호소했는데 다시 한 번 16개 광역시도에 비해 그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회에서 경기도처럼 하자 우리도 제안을 해서 모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88%를 내고 나머지 10%는 광역시도 기초지자체가 내고 재원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추가 세수가 43조나 거쳤잖아요 지방정부가 만약에 좀 무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지방재정교부금을 더 내려보내가지고요 그러면 오세훈의 서울시, 박형준의 부산시 권영진의 대구시가 안 할 가능성은 없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서울시민, 대구시민, 부산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민주당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먼저 체크를 해보니까 홍남기 그룹과 국민의힘당이 마지막까지 100% 지급하면 안 된다고 우기면서 끝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될 시점이 되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때 추경안이 통과됐어야지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피해지고 나가거든요 얼마나 힘든데 4단계 때문에 거의 죽기 예보 직전입니다 이미 죽었거나 폐업하거나 휴바하는 데 엄청 늘어났고요 거의 휴폐업 직전에 있는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인상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피해지고 나갔는데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통과를 시킨 거든 민당에서요 그래서 80%만 죽이러 가는 건 88%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2%는 지금 얼마나 황당한 억울한 사례가 있냐면요 지역 가입자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자산이나 자동차, 부동산, 허름한 집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하잖아요 올 소득 80만 원인데 배제된 사례도 확인됐고요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지역에 조그마한 집 하나 있다고 그다음에 보험료 1,000원 차이, 올 소득 1,000원 차이로 누구나 100만 원 받고 누구나 한 푼도 못 받는 일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지만 그래도 아직 기획하면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또 직장 가입자들은 건보료가 바로 반영되지만 소득, 월급에 따라서 지역 가입자들은 2019년 소득에 따라서 이번 건보료가 나옵니다 2019년? 그럼 코로나 전이잖아요 6, 7, 8, 9, 10, 5달이 2019년 소득으로 나와요 11월 달에 2021년 세금 낸 5월 말에 종합소득세 낸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 코로나 전에 소득이 좋아하던 때로 건보료가 올라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들이, 직장 가입자들이, 지역 가입자들이 이 사람들이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1년 만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역 건보공단에 빨리 가셔가지고 건보료 인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은요 그러면 2020년 소득은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에 증빙이 되잖아요 소득 감소가 그 증빙 서류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낼 때 소득 확정을 해줘요 작년에 당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요 소득 확정서, 세금 확정서 이 두 가지를 갖고 가면 2019년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보료로 인하됩니다 6, 7, 8, 9, 10, 5달치 건보료가 인하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건보료 기준이 6월 달이잖아요 이번에요 재난지원금 기준이 건보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88%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꼭 해야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억울한 사연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다가 경기도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 이게 다른 지역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저희가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요할 일이 아니다 결론은요 만약 경기도만 지금 하는 거 끝난다고 해서 경기도를 요할 일이 아니다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의 시군구의 요청에 응한 것뿐이다 그렇죠 다만 아쉬움은 남는다 다른 광역시도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 진리는 아니에요 이재명 지장님이나 경기도에서도 다 광역시도가 그다음에 전국 아까 말씀드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에 전국에 모든 지자체장이 가입되어 있는 데입니다 기초지자체장들이 이분들이 줄기차에 100% 지급을 촉구해왔거든요 다시 한번 나서달라 이분들도 그럼 광역시도에서도 결정으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논의를 해보겠죠 경기도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협회가 공식적으로 결의를 해서 경기도가 오케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에도 시장군수구청장협회가 있어요 기초단체장협회가 그렇겠죠 거기서 건의를 해야죠 빨리 정말 힘든 우리 국민들 이런 배제나 차별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게 좋다는 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던 얘기인데 기회가 더 남아있다고 정리를 해보고요 안중권 선생님 맥도날드 가셔야 되기 때문에 11시 반에 서울 종로에 종각타워 종로타워 보신가 건너편에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맥도날드 안국점 가서 1인식도 와서 맥도날드 옷 입고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중권 소장 보면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우리 오마이니스 오마이티비 광고가 나왔는데 제가 모델로 나가있더라고요 명진 스님하고 또 한 분이 누구더라? 세 분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모델 오마이니스 오마이니뉴스 오마이니티비 모델로서 더 착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봐도 안중권 선생님 최고 이런 댓글도 있고 감사합니다 참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오마이니티비 오마이니뉴스 1만원 회원 가입해주세요 슈퍼챗도 조금씩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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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